KF-21 세계 최강 무기 탑재 500km 거리 정은이를 전투기 하나로 끝이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차기 전투기 KF-21은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여 완전한 차기 전투기 개발 성공을 향해 차질 없이 순항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주요 부품과 장비는 분해도 수리도 직접 할 수 없고 주요 장비가 고장나면 본국에서 담당자가 올 때까지 창고에 쳐박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품 지원 중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승인해 주지 않으므로 아예 장착조차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국 전투기의 보유와 미보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분명 돈 주고 샀는데도 주인집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KF-21은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거북성 같은 존재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기 임으로 마음껏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각종 미사일 등도 개발해서 사용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향후 관련 미사일과 무장 체제의 개발과 관련된 효과는 KF-21 사업에서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국산 전투기 보유에 따라 관련된 미사일과 무장, 항공사업 부가가치까지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생산시설 보유로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5세대 스텔스기를 제외한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는 KF-21 보라메가 왜 강력한 전투기인지 KF-21에 탑재될 강력한 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무장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관포는 F-15, F-22, F-A-18E와 F에 장착된 M61A 220mm 발칸포가 탑재됩니다 최대 무장은 약 7.7톤이며 AIM-9X, AIM-120SDB, 12U-10O WCMD, J-DAM, LJ-DAM, LGB, AGM-65, AGM-84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고려하여 미국제 무장 외에도 KEPD-350 타우러스, IRIST, 미티어 등 유럽제 무장과 천령 공대지 미사일, KGB, 공대암 유도탄 등 국산 무장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하드포인트는 주익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로 총 10개이며 동체 하단의 하드포인트는 일단 반메립 무장용 MEL로 무장하여 미티어나 AIM-120 암남미사일을 4발 탑재할 수 있으며 향후 진화적 발전 단계를 통한 추가 개량으로 내부 무장창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원래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암남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을 통합하려 했으나 미국 측에서 정책상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국의 MBDA 미티어, 독일의 IRIS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미국이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그 덕분에 KF-21에는 공대공으로 4종류 미사일을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 초기 일부 언론에서는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산과 유럽산 무장을 모두 장착할 수 있어 향후 수출 시 오히려 KF-21의 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데레이더 미사일인 HARM 대신에 국산 데레이더 미사일을 개발해 장착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HARM도 장착 허가를 요구했으나 미국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데레이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 무장의 핵심은 장거리 공대공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사거리 200km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향후 적 전투기들에게 KF-21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철형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탐색 개발에 성공하여 2022년 12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 2028년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개발하고 제조사는 LIGNX1 엔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합니다 성능과 디자인에서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및 미국의 AGM-158 JASSM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이중탄두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스텔스 디자인도 강화하였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유도 방식은 GPS, INS 관성 유도 장치, TERCOM 지형대 조항법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입력 정보가 단순하고 GPS 교란에도 영향을 덜 받는 등의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유도해 사용하여 오차범위 1에서 1.5m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적시설이나 지휘부 창문을 명중시킬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특히 한국경 타우러스 철룡은 지상 30에서 70m 고도로 마하일의 속도로 날아가 요격이 어렵고 최종 종말 단계에서는 상승 후 거의 수직으로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관통력은 지하 4층 또는 5m 콘크리트를 관통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철룡 공대지 미사일은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이중목적 관통탄두로 지하 갱도에 있는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사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외 F-35에 뒤지지 않는 국산 A사 레이더까지 장착된 KF-21은 전 세계에서 스텔스기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것입니다 방파제 나라와 옆에 곰돌이 나라는 긴장하고 북쪽의 수용소 국가 정은이 일당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철룡 공대지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지상에서 쏘는 지대지 함상에서 쏘는 함대지 잠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들과 함께 개전 초기부터 북한 지휘부를 단숨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향후 KF-21의 엔진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무인기 엔진에 먼저 사용하고 추력을 보다 높여 KF-21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기체 성능과 미국산과 유럽산 무장을 거의 사용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강력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방위산업의 최정점은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자국 전투기의 존재는 관련된 각종 미사일과 무장을 개발할 수 있어 비로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K-방산이 KF-21의 완성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메이저 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의 개발은 방위사업의 완결판으로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강력한 길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KOREA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